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선생님이 학습법을 알려드리고자 이 캐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대상은 예비고2 학생들이에요. 예비고2, 벌써 이제는 영어 공부에 진심이어야 할 때라고 선생님이 제목을 붙여봤어. 우리가 어영부영 1년이 벌써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계속 학교에서 등교도 했다가 안 했다가 하고 시험도 계속 미뤄지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을 먹었다가도 쉽게 흐지부지 되었을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1년을 열심히 보냈던 혹은 열심히 보내지 못했건 이제 2학년부터는 지금은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신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수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급별로는 어떤 과제가 있는지를 선생님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내신 등급별 전략인데 이게 이제 4등급, 3, 2, 1이 될 거야. 4, 3, 2, 1. 보통은 이제 학생들이 해석조차 중구난방인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이 잘 안되면 글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요.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해석을 했어. 그리고 선생님 설명을 들었어. 그랬더니 다른 내용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해석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이 해석을 잡을 때는 주어가 뭐뭐했다, 뭐뭐를 이런 식으로 끊어가면서 정확하게 의미 단위별로 이해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3등급 친구들, 3등급 친구들은 중요한 문법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내신에서도 모든 문법 내용이 항상 나오는 건 아니야. 보통은 나오는 놈이 또 나오고 또 나오거든. 이런 중요한 문법들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만 쓸 수는 없었고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써봤어요. 수일치라던가 혹은 수동태라던가 완료시제라던가 혹은 이 두 개를 같이 내기도 많이 내요. 그리고 선생님이 강의할 때 항상 이렇게 하잖아. 무슨 시제, 무슨 테니? 라고 하면 이거 현재 완료, 수동이요.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관계사도 뭐 이건 매우 중요하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접속사 이런 녀석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쫙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뭐랄까 표로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관계대명사와 부사는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접속사는 무슨 역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중요한 문법을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플러스로 선생님들이 보통은 이제 외울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거의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런데 강의하시다가 이건 외워야 돼. 이거는 외워야지 쉽게 풀린다라고 하는 몇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건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우지 않으면 평생 괴로워. 지금 우리가 예비고의잖아. 앞으로 2년 남았어요. 2년 뒤에는 영어를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 2년 동안 여러분들이 편하려면 지금 외우라고 하는 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2등급으로 올라갈 때 뭐가 필요하냐. 이 서술령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 4등급이에요 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서술령까지 막 미친듯이 준비를 할 여유는 없을 거야. 왜? 지금 내용 이해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서술령 대비를 해야 될 친구들은 보통 이제 3, 2, 1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일 텐데 이 서술령은 보통은 이제 내용적으로 중요한 부분과 영작 얘기예요. 내용적으로 중요한 부분과 이제 중요한 문법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보통은 보게 돼요. 그런데 많은 강의에서 선생님들이 잘 정리를 해주셔. 정리를 다 해주실 것이고 그 정리한 내용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찝어들이는 부분을 열심히 숙지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해석이 박침이 돼야 얘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쓸 때 그냥 통 문장으로 막 외워서 쓰는 친구들이 있어. 그리고 또 암기력 괴물들이 있어 가끔. 그래서 이 재능이 있는 애들은 막 다 외워. 문장을 다 외워서 가. 그리고선 1등급 나오면 뭐 되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다 외워서 가서 1등급 맞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야. 왜? 몇 문장만 외워서 가면 되고 나머지는 다 개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다 외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될 공부 방법은 뭐냐. 이번에 공부를 했어. 그래서 다음에 더 쉬워져. 그럼 그거 잘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공부했어? 그런데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해야 돼. 다음에 더 늘어나? 다음에 더 늘어나?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암기를 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전형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야. 이번 시험 범위, 다음 시험 범위 다르죠? 다음에 다시 다 외워야 돼? 그럼 너무 힘들지. 2학년 때는 1학년 때보다 범위가 훨씬 많아져요. 3학년 때는 더더욱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법은 이제는 그만해야 될 때. 그리고 여기로 넘어갈 때. 이거는 학교마다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을 텐데 본인 시험지를 채점만 하고 한 번도 다시 안 보는 학생들이 많아. 그런데 자기 학교 시험지 다시 한 번 보셔야 돼요. 왜? 학교마다 좋아하는 특이한 그런 포인트가 있어. 선생님이 이제 봤던 것들 중에는 요약문을 써라라던가 요약을 해라라던가 주제문을 만들어라라는 학교들도 있고요. 혹은 문장에서는 이런 문장이 나왔는데 얘를 전환해서 다른 문장으로 바꿔봐라라던가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좋아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혹은 단어장이 나오는 학교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학교들은 본인 학교 특색에 맞게 이런 꼼꼼하게 이런 부분까지 챙길 수 있으면 이제 1등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집요하게 공부해야 돼요. 아 이거 좀 어렵다. 어려우면 알 수 있을 때까지 막 파고들어야 되는데 보통은 어렵다. 으 안 볼래. 나중에 나중에 봐야지. 나중에 또 안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당면했을 때 어려운 요소가 하나 있어. 예를 들어 가정법 이런 거 되게 짜증나잖아. 가정법이 어려워. 그거를 마스터하고 넘어가셔야 반드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내신은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수능 공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은 이제 정확한 해석까지 하면 예비 고2 기준. 그러니까 고2 기준. 수능 공부는 3등급까지는 가능해요. 충분히. 해석만 돼도 3등급까지 가능해. 어떻게 보면 2등급도 되는 경우도 있어. 듣기 다 맞고. 듣기 다 맞아야지 당연히. 다 맞는다는 기준 하에 그래요. 그래서 해석만 돼도 이제 1, 2, 1등급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2, 3등급까지 막 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 저는 뭐 1학년 때 거의 맨날 1등급이었어요. 혹은 2등급이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1학년 때 2, 3등급 정도 나온 친구들이 그렇게 안도해도 되는 상황은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마음을 놓고 계시면 안 돼요. 이제 1학년 때 조금 잘하는 친구들은 2학년 것도 풀어본다. 2학년 걸 풀어보거나 혹은 3학년 것도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2학년 걸 풀어봤을 때 점수가 그렇게 안 떨어지고 괜찮아요? 그건 원래 그래. 왜? 비슷해. 수준이 그닥 다르지가 않아요.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휘만 조금 더 받침이 되면요. 그냥 뭐 똑같은데? 그럼 3학년도 똑같겠지라고 생각해.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소홀히 해요. 나는 거의 경지에 다다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실제로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해. 저는 3학년 거 풀었는데 어휘만 조금 알면 1등급 그냥 되던데요?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근데 어휘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 어휘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휘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 중에서 1, 2학년 때는 1등급이 나오는데 3학년 때는 그거 절대 안 돼. 1, 2학년 때 단어가 빠져 있잖아? 3학년 때는 절대 1등급 맞을 수 없는 구조예요. 넘사벽이야. 수준이 엄청 어려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학년 때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해도 안심하지 마시고 3학년 때까지 꾸준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해석이 잘 되는 친구들은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는데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독해야. 밑에는 진짜 해석이야 얘들아. 그래서 고1 때는 사실 독해라는 말을 거의 쓰기 민망할 정도로 해석만 돼도 문제가 풀린다라고 하면 3학년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3학년 때는 이제 독해가 가야 되는데 갑자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 앞 문장이 이런 말이 쓰였는데 뒷 문장은 왜 왔을까? 이 뒷 문장은 왜 왔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읽어야 돼. 근데 그냥 우리는 막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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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 소리지? 막 이러고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아 이 말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되고 있구나. 이 말이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서로서로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읽어주셔야 돼요. 막연하죠 지금. 근데 이걸 퀘스트에서 엄청 자세히 설명하기는 힘들고 여러분들이 좋은 책이라던가 좋은 강의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됐을까? 그래서 여기까지 연습이 되면 거의 된 거야. 근데 이제 이거 하고 바로 여기로 넘어가는 친구들.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바로 가면 안 돼. 얘가 꼭 선행이 되어야 얘를 잘 받아들일 수 있고요. 얘는 3학년 때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에 목매지 마. 예를 들어 전 빈칸만 들려요 선생님. 전 빈칸만 계속 풀겠어요. 이러는데 빈칸을 아무리 빈칸에서 300문제 500문제 풀어도요. 그래서 아무리 이 공략법에 맞게 푸셔도 얘가 제대로 안 되면 얘는 계속 들리게 될 거야. 내 문제 나오잖아. 그중에 막 두 문제 맞추면 잘한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아. 내 문제 나오는데 내 문제 다 맞춰야지 잘한다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얘가 기초가 되어야 얘를 잘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이 연습부터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어휘 외우기는 별표야. 꼴등부터 1등까지 다 중요해. 9등급부터 1등급까지 모두가 어휘는 많이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우냐 라는 거는 선생님이 어휘에 관한 퀘스트는 굉장히 많이 찍어놨어. 늘 강조하는 게 어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참고를 하셔서 어휘를 외우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이제 뭐 아래 3, 4, 5등급 정도의 학생들은 자기가 어휘가 부족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외워라 라고 하면 외울 수 있는데 1, 2등급 학생들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자꾸 어휘를 게을리해. 3학년 때 반드시 필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때까지 절대로 긴장 늦추지 마시고 어휘를 계속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어느 수준까지 외워요? 고3 모의고사에 나오는 수준까지 외우셔야 돼요. 됐을까?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왜 3학년 3학년 거리냐면 실제로 1, 2학년 때까지 잘 가다가 3학년 때 양이 훨씬 많아지는데 그때 대비가 안 되어 있어서 확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1, 2학년 공부랑 3학년 공부는 다르지 않아요. 1, 2학년 때 열심히 기초를 닦아 놓으면 3학년 때 반드시 편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당부드리는 내용 꼭 기억하셔서 성실함이 바탕이 되어야 돼. 성실함을 좀 이렇게 연습해야 돼. 성실함도 연습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1학년이 끝나가고 벌써 2학년이 다가오는 그 겨울방학. 그 겨울방학 때 잘 보내시라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렇게 이르게 예비고의 캐스트 찍는 거거든요. 예비고의 학생들 시행착오 없이 열심히 하셔서 2학년 때는 더 빛을 바라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